하와이!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 플로리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 세이르지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! 그렇다면 꿀잼열차 바로 한번 출발합니다 뽀뽀! 어? 거의 뭐 계란이 되어버린 우리 휴파이크인데 더워! 상자다! 이건 뭐 오늘 내가 우승하라는 건가? 잠깐만 거기에 지우스까지 이건 내가 무조건 우승할 수 밖에 없겠어 개꿀 먹으러 갑니다 넘넘넘넘넘넘넘 나나나나나 오! 렛츠 도디스! 부시에서 숨어있던 셜리 등장 하하하하 올템 와봐 아... 오늘 꼭 꼭 웃음을 안 해도 될 것 같애 어허허 하하 다음에 알아보자 음음 아 뭐야 으아아아악 웬 개요! 으아아아아악 개가 개! 제 pro 뭐야 저 선인장 자식은 오케이! 주스까지 한입 구아ㅏuğ 어? 뭐야 저거? 우와하하아 하나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이 무서운 브롤러들의 세상 아후 겨워 살았네 여기면... 안심이겠지? 네 근데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걸머 스파이크 사생팬이죠 콜렉트 등장 진짜 스파이크다 일로와 걸머 고난 그 자체인 스파이크거든요 아야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는 콜렉트 상황을 보아하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걸 느낀 러프스입니다 이 정의의 러프스 때려 곤란한 이가 있다면 지켜주는 게 인지상자 뿅 이렇게 사생팬 한 명 처단 그때 정신 차린 스파이크인데 나 이제 모르겠다 죽일테면 죽여 무서워하지마 나 나쁜 사람 나 나쁜 개 아니여 괜찮다 그때 에드거가 그냥 숨어가지고 싹 다 다른 브롤러들 처리한 모양인데요 그때 지나가고 있는 파이퍼 뭐야 어머 에드거 시점에서 본 파이퍼 초철장 미녀 등장 안녕하세요 하리따운 아가씨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? 혹시 저랑 어디 가서 주스 한 잔 잠시만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요 위저거리 유지하세요 아주 잘했어요 자칵 예? 뭔 소리가 죽는거 안 돼 파이퍼에 스나이퍼 샷으로 에드거 안 돼 다들 죽어나간다 어? 어? 삐삐삐삐 캐롤도 발동 발동 팍 하아 부하하니 저 부시에 하나 숨어있는 것 같은데 부시에 숨어서 비장의 한 발을 노리고 있는 파이퍼 착 상전하네 하하하 우승은 이 파이퍼님의 것이다 어? 그렇지 멍청한 선인장 하나 발견 키스마 그릿 잘가라 오 그때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먼저 러프스가 나타났네요 에이라이 퍽 퍽 퍽 퍽 퍽 니가 쏜건 내 잔상이었다 뭐 이런건가? 퍽 퍽 퍽 리얼 개모드로 변해 러프스테룡 퍽 퍽 퍽 퍽 퍽 어쩔건데 난 갑니다 빠이빠이 어? 이건 뭐죠? 퍽 퍽 퍽 퍽 퍽 퍽 마지막 우주선 컷 끽 뭐야 뭔일이 일어난거야 잘했어 선인장군 퍽 자 오랜만에 찾아왔어 합니다 신스킨 아이디어 13번째 시간인데요 뭔가 브루러들이 조금 더 고급지게 바뀐 것 같다 자 오늘의 호스트분들 모십니다 니탈 앤 러프 스테리아 자 러프스 대령 첫번째 스킨은 바로 해적 러프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선장 러프스 보물상자 발견이다 가자 도착 보물상자 오픈하려는데 이것은 함정이었다 오 가볍게 함정 컷하고 뼈다구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 이거 러프스한테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와 미쳤다 저의 점수는 8점 10점 7점 어 그러고 보니까 제시가 안보이네요 제시 심사위원이랑 브루가 아니었나요? 그만뒀나보네요 자 다음은 니타 사자인가요? 사자 니타 스킨은 좀 이쁘다 이건 나와법 한대요? 아니 뭐야 이 거요미는 아까 그 동물탈쓰기 놀이하고 있는거니? 리얼 봄사자 등장 아 저는 10점 드릴게요 저도 9점이요? 하면 좀 당사자로서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5점 드릴게요 어허 이거 이거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셔야지 이거 아 심사위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 다음 러프스의 스킨 이건 뭐죠? 어? 저거 설마 터미네이터 아니냐? 빠밤빰빠밤 빠라밤 요번지 집에 해버린 브루스타즈 세상 택택 터리맨 죽습니다 그때 등장한 터미네이터 플러프스 뭐야 이 쪼꼬미는 이건 안먹어 임마 별것도 아니네 아임 터미네이터 우와 펑펑 우와 쪼꼬만데 겁나 쎄 아 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 이건 멋있다 9점 드릴게요 저도 9점 6점이요 어? 자 다음은 고양이 니타인데요 고양이 그 자체가 되어버린 니타 그의 장난감을 파괴해버린 간땡이 부은 로봇 두마리 등장 짜식들이고 뿅 무빙 탁 아이킥이 오 마이갓 내려찍기 고향이랑 뭐 딱 상관없는것 같은데 귀여우니까 인정이요 자 다음 러브스는 뭡니까 어? 이거 그거 아닙니까 나 이거 어드벤처 알피지였나 하여튼 그거 패러디인것 같습니다 흥? 흥? 하하 하하 짱! 왕 컷해주고 저게 나쁜 악당인가봐요 하하하하하하 자 실정 완벽한 패러디 패러디의 재해석 자 이번에도 어드벤처 그거 걸린가 보네요 아까는 한방이라서 당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두 마리다 누가준보인 것овых 다시 누 JAM 그까 첫눈에 Và'냈습니다 나의 사랑 뭐 아하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하하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